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책춘함이 최근 들어 자기개발소 본 중에 상당히 마음에 들은 책이죠 소울마스터, 막심 많게 빛이 지음, 추미라농김 당신의 생각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 원더박스 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슈퍼땡스와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자 오늘 여러가지 파트들이 마음에 드는데 또 뭐니뭐니뭐니 해도 돈 파트죠 네 돈 파트 들어갑니다 돈, 세상 속 자유를 위한 열쇠 돈을 친구로 만들어라 우리는 어디서든 돈이 교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돈이 있으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유기농 식재료의 굽이든 비싼 어드벤처 여행이든 어릴 적 꿈의 시련이든 돈이 있으면 당신을 충족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은 어떤 일, 상황, 혹은 사람에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리고 자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먼저고 물질적 소유는 그 다음이다 이게 빙이 해빙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반복되죠 이건 하도 여러분 제가 많이 반복드려가지고 요스마인드 책 있죠 그 책에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질문을 하라 편에서 이것 정리하고 있으니까 또 책춘함 영상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자 돈을 이해하라 최고 부자들의 사고방식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줬지 말고 돈이 오게 해야 한다 로보트 기호사키의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도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죠 많은 억만장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해 본 결과 난 이들이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사랑하지 않았던 두 번의 컨설팅 일을 할 때 나는 무조건 옷장에 양복, 넥타이 벨트, 신발을 가득 채워넣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도 그 모든 것을 사기에도 충분했던 돈도 사랑하진 않았다 나중에야 나는 힘이 있어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매일 하는 일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만족하는 내면의 정신 상태가 외적인 풍요를 부른다 지금도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없이도 내면이 풍성하니 돈이 있어도 그것들을 꼭 살 필요는 없다 게다가 가족, 웃음, 산소, 태양, 물, 해변 같은 정말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비싼 양복 혹은 명품 가방으로만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을 돌아올 필요가 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찾기 최고 부자들은 돈과 관련해 오직 긍정적인 연상만을 한다 반면 일반 사람들은 부모가 진실이라가 심하진 생각들을 반성 없이 되풀이한다 돈이 인성을 망친다 혹은 부자들은 모두 구린 데가 있다 혹은 돈이 있으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같은 문장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 안에서 거부하면서 바깥에서 돈을 원할 수 있는가 당신 인생의 보스는 당신의 무의식이다 당신의 머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이 돈이 있으면 결국 미움을 받겠지 같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저장하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해질 수 없다 이건 행운사용법에서 여러분 저항의 법칙에서 설명을 드렸죠 행운사용법 참조해 보시고요 돈을 친구로 만들어라 돈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싶다면 돈을 친구로 만드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다 알아 자세는 무의식의 언어를 배우고 말할 때만이 진정으로 바뀔 수 있다 당신 무의식의 언어는 당신이 그리는 그림 당신의 색깔, 움직임, 감정, 그리고 일상의 습관 같은 것들이다 당신이 볼 수 있고 심지어 냄새도 맡을 수 있다 오래된 영수증이 가득하고 지폐들을 아무렇게나 구겨 넣은 뚱뚱하고 더럽고 귀퉁이가 접히고 낡은 지갑이라면 서로 애정하는 관계를 할 수도 서로에게 생산적인 관계를 할 수도 없음을 말이다 나는 100유로와 50유로짜리 깨끗한 지폐를 깨끗한 지갑에 순서대로 넣어 잘 넣어서 다닌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의식적 확신을 재프로그래밍 하려면 새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뇌파가 필요하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뇌파를 보여준다 자 이게 감마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가 있죠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간헐적 몰입에서 이 부분 또 한번 살펴보시면 요약적으로 잘 정리해드렸죠 베타파 상태일 때 하는 화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 새로운 긍정적인 통지가 무시계까지 가 닿으려면 몸과 정신을 이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고요, 은은한 조명 편안하게 앉거나 기댄 자세 긴장을 풀어주는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뇌파로 안내하는 웰빈 명상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눈을 감고 가볍게 이마 쪽을 볼 때 알파파 상태로의 전환이 쉬워진다 이때 논리적인 단기 기억을 건너뛰며 모든 믿음 문장과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대한 내면의 기록 보관소로 접속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통지를 무의식에 보낼 수도 있지만 무의식으로부터 수년 동안 혹은 전생부터 저장돼 온 유용한 지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최면 상태에서는 어린 시절 혹은 심지어 전생의 기억들도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다 알파파의 깊은 이완 상태라면 지식으로 향한 아주 다른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문은 의식 상태의 합리적인 이성에게는 대개 닫혀 있다 얼음 낚시와 비교해보자 낚시꾼은 표면에 얼음 위에 서 있는데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끌어내고 싶다 그래서 얼음의 작은 구멍을 뚫고 낚시바늘을 아래 물속으로 넣는다 여기서 얼어붙은 물 즉 얼음은 통제의식을 뜻한다 낚시바늘은 질문이 될 수 있다 물고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당신 내면의 기록 저장소 그 믿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대답이다 당신도 누군가 아는 사람이 분명한데도 어디서 알게 된 사람인지 금방 생각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베타의식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기억하려 할 뿐 무의식 속 지식에 적극적으로 가닿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명상 상태에서 잘 선택해 던지는 질문이라면 당신 영혼의 힘을 활성화하고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일하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수단이 된다 질문을 해야 답도 얻을 수 있다 생각의 현실을 창조한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을 방해하는 질문을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무식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이 질문들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이 생각이 다시 인생에 영향을 준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어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셔 책 어포메이션 미래에서 현재로 하는 그 화건 방식 질문형 화건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채치피티 떠올려 보세요 채치피티 가장 좋은 답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질문이 좋아야 되죠 어떤 대답이 오느냐는 항상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대답을 얻는다 영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영리한 대답을 얻는다 어리석은 질문은 낚시바늘에 깨어져 있는 독이 묻은 미끼와 비슷하다 물고기가 그런 미끼를 좋아할 리 없으니 물고기를 못 잡는 건 당연하고 자신이 사는 곳에 물 나아가 전 세계의 물까지 오염시킨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을 희생자로 단정하고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혹은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같은 환탄을 하며 내면의 천재를 가둬버렸다 내면의 그 위대한 기록보관소에서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싶다면 열린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기록보관소가 무의식 전체를 들여다보고 당신 영혼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도 간헐적 몰입해서 양자역학적 용어로 제로포인트 필드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한 숙제보다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이 이 현상을 발견한 러시아 심리학자인 블루마 자이가르닉의 이름을 따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한다 이 멋진 효과를 당신을 위해 이용해보자 큰 백지 한 장을 가로로 놓고 금전 관련 당신의 목표를 질문 형태로 적어보자 그럼 그 질문이 당신을 위해 일할 것이다 재밌죠? 그럼 그 질문이 당신을 위해 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올해 작년보다 두 배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당신 머리 깊숙한 곳에서 그 질문 스스로 몇 시간 더 혼자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를 잡아타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평소보다 아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당신은 미리 3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놓는다 그럼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난다 비행기 시간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당신이 잠자는 사이에도 계속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이다 금전적 주제 외에 다른 개인적 목표들도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 각각 쪽지에 적어 집 여기저기에 붙여놓자 컴퓨터나 휴대전화기 뒷면에 붙여놓고 무엇이 원하는 상태를 이뤄줄지 감정을 실어 상상해보자 직업에도 원하는 목표를 질문 형태로 적어놓자 그럼 무언가를 기다릴 때마다 질문 목표 쪽지를 재빨리 꺼내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꺼내볼 때마다 당신 뇌는 그 다음 2, 3일 동안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당신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꼭 해보기 바란다 임신한 여자의 눈에는 임신한 여자만 보인다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외부 세상은 그대로라도 이제는 예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 실험을 하나 해보자 10초 정도 주변을 보고 네모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라 이제 눈을 감고 방금 그 방에서 둥근 형태의 물건을 몇 개 보았는지 생각해보라 눈을 감고 말이다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의식적으로 둥근 형태의 물건들을 찾아보라 눈 감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많이 보이는가 그럴 것이다 돈에 대한 조건화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그냥 행동하는 것이다 크림반도에서 매우 가난하게 자란 탓에 나는 결핍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매우 구속적인 생각을 내 시스템 안에 저장해 두고 있었다 그리고 내 세미나 이벤트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좀 되었을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는 세미나를 예약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특정 선을 넘으면 마음이 매우 힘들어짐을 알아차렸다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999유로가 나의 한계선이었다 이보다 올라가면 나에게는 너무 비쌌다 그래도 나는 2500유로짜리 세미나를 과감하게 신청했고 그렇게 그 구속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안가 곧 사람들이 그 똑같은 금액으로 내 세미나를 예약했다 이 일로 나는 돈의 에너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돈은 흘러야 한다 더 많이 벌고 싶다면 더 많이 투자하라 예전에 나의 멘토가 했던 말이고 후에 나도 경험으로 확인한 경제적 자석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니라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게 되는 규칙이다 그 이유는 첫째 그동안 돈을 벌면서 쌓아온 실질적인 경험이 내면의 프로그램을 바꿨기 때문이고 둘째 쌓아두지 않고 재투자한 돈이 정말 강한 자석처럼 모든 방향에서 다른 수익을 추가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가능한 새 돈으로 지폐를 100장 인출하자 계좌에 돈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 천원이나 오천원짜리 지폐로 시작하자 나중에 금액을 점점 올리면 된다 지폐 다발을 봉투에 넣고 집에 보관해 두자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돈 다발을 꺼내 손가락으로 세면서 느껴보자 그럼 당신 무의식이 좀 더 빨리 돈을 가진 느낌이 익숙해질 수 있고 당신이 자는 내내 당신을 위해 일을 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빠진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빠지기 전에 항상 자문해보자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돈이 꼭 내면을 풍성하게 해주진 않고 돈 때문에 더 바쁜 생활을 살게 될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억만장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 중에 내 눈을 사로잡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상대 수익과 절대 수익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팀이라는 사람은 연봉 6만 유로인데 60시간을 일한다 시간당 20.83유로이다 반면 산드라는 연봉이 3만 유로로 절반밖에 안 되지만 주 25시간만 일한다 시급이 25유로로 팀보다 높다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하다 시급을 떠나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원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해야 하니까 일하는가 시계를 보며 일하는가 내면의 아침판을 따라 일하는가 영혼의 숙제를 따라갈수록 돈이 당신으로 향하는 길을 더 쉽게 찾아낸다 영혼의 숙제를 따라간다는 것은 지갑에 돈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슴이 식히는 일을 한다는 뜻이고 이때 당신의 에너지 서명을 통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 상황, 프로젝트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우주는 항상 현재 당신 에너지 진동에 맞는 것을 가져다주기에 노력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때 우리는 퇴근 시간만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다른 직장을 잡는 대신 경제적으로 온전히 자립하는 미래를 제대로 상상해보미 훨씬 더 그럴듯하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돈을 갈망하며 나는 돈이 더 필요해 혹은 더 많이 벌고 싶어 같은 문장만 반복한다 우주는 이들이 보내는 더 많이 원하는 갈망만 받고 그것을 되받아 칠 뿐이다 주변에서 이미 이룬 것들을 찾아내 나는 경제적으로 좋다 혹은 나는 돈이 많다처럼 표현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원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손에 잡힐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똑똑한 방법이다 살면서 계속 돈을 줍기만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현재 생활상태, 비용, 정기적인 지출을 짧게 계산만 해보면 되는 일인데 말이다 당신이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라 그리고 현재 당신의 삶을 생각해볼 때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찾는 데 드는 돈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라 이 테스트를 해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곧 수십억씩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놀라곤 한다 위에뜨 금액을 정확히 알고 나면 안심하는 마음과 자기 효능감 즉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자신감이 대폭 커진다 따라서 늘 꿈으로만 남아있던 일이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추동력이 무한히 좋아진다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일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 배워라 하지만 경직된 교육체계에 지칠 대로 지쳐서 학업을 마치고 나면 정신적으로 더 이상의 배움은 없다라고 선을 긋는 청년들이 많다 드디어 끝났다 나는 해냈고 충분히 고통스러웠으니 더 이상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배우기를 멈추는 바로 그 지점이 개인적으로 학업을 연장해야 하는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는 자유롭게 게다가 모든 분야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사실 경제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인 경우가 많다 전 세계에서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봐도 그렇다 이들 대부분이 다시 파산하거나 심지어 빚까지 지는 데에는 2년이면 충분하다 반대로 자수성가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이라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돈을 전부 잃어도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심지어 더 큰 돈을 버는 경우도 많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지식이다 돈을 다 빼앗아도 부자는 여전히 부자다 지식, 도구, 실질적인 경험 부자 말이다 당신이 오늘 나에게서 내 소득의 모든 출처를 막고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간 후 발가벗겨 숲에 버린다 해도 나는 몇 달 안에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한 번 갔던 길이므로 언제든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첫 1억을 버는 것이고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이 첫 10억을 버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두 번째로 10억을 버는 것이다 처음 10억을 번 사람은 그 돈을 기부하거나 선물해도 된다 그 길을 스스로 걸어봤고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천재 거인들에 대해 많이 연구했다 이들은 모두 열렬히 배우고 창작을 좋아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니콜라 테슬라는 3살 때 자신의 고향이 마카스를 쓰다듬다가 마카세털에 갑자기 성광이 비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흥미를 느꼈다 마찰이 생성한 전화가 방정되면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그리고 70년 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 대학 입시 혹은 졸업에 실패했으니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다 정말 그럴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배웠다 그에게는 호기심과 끈기라는 두 가지 매우 유용한 도구가 있었다 일론 머스크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현재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한다 페이팔이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우주를 여행하는 세상을 꿈꾸며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머스크에 따르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즐기기 위한 곳이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곳일 뿐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곳은 아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 중에는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고 배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정말로 그럴까? 거인 마스터들은 노령에도 일했다 괴테는 파우스트 이브를 82세에 끝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화가 티치아노는 걸작 피에타를 80대 후반 죽기 직전까지 작업했다 불굴의 미켈란젤로는 88세로 죽을 때까지 바티칸 피터스돔의 지붕 그림에 매진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디어가 넘쳐났다 배울 때 낡고 부정적인 믿음 문장이 새롭고 긍정적인 지식 네트워크로 거듭난다 위에 문장을 읽는 당신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당신에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아는가 요즘은 세상의 지식이 넘쳐나고 누구나 배울 수 있으므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당신이 배움으로 인생을 바꾸고 가장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만 하면 된다 그리고 배우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로부터 배우기를 권한다 최고를 찾아내라 중간 정도 하는 사람에게 배우기 시작하면 몇 년 후 물론 지금보다는 나아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최고로부터 배운다면 똑같이 몇 년 후에라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이 발전해 있을 것이다 축구로 치면 같은 기간을 배우고 난 뒤에 2부 리그가 아닌 1부 리그에서 뛰게 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실수는 배움의 통로를 줄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휴가, 소비재, 옷 등에 많은 돈을 쓴다 그런데 무언가 배우는 데에는 인색하다 하지만 지식습득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의 시장 가치, 계좌 상태, 내 외부적인 자유를 올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학교 졸업 후 스스로 하는 연장 교육은 사람들이 지출을 꺼리는 부분이지만 자유롭고 만족한 삶을 원한다면 꼭 해야 할 일이다 항공기 승무원보다 기장이 더 많이 버는 것은 기장이 더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장은 큰 노력 없이도 승무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지만 승무원은 그럴 수 없다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계속 배워라 나는 27세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운 모든 이론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데 절대 충분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신도 배우고 싶다면 다음 7가지 방식을 따라 보기 바란다 1. 책을 읽는다 장점 한 가지 주제에 당신만의 속도로 차분히 전념할 수 있다 한 권의 책 속 한 문장이 당신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 책을 읽는 사람은 당신이지만 그 다음에는 책이 당신을 열어 보여줄 것이다 2. 오디오북을 듣는다 장점 운전이나 운동을 하면서 소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듣기 속도도 마음껏 높이고 낮출 수 있다 3. 영상 수업을 듣고 실천한다 장점 굳이 어딘가로 찾아가서 호텔에 묵으면서까지 듣지 않아도 집약된 전문 지식을 받아볼 수 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울 수 있다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처럼 속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볼 수도 있다 4.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석한다 장점 현장에서 생생하게 배울 때 강력한 감정이 동반되고 강력한 감정으로 배운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덧붙여 동지들도 만날 수 있고 질문도 가능하다 5. 온라인 마스터 마인드 그룹을 경험하라 장점 소수의 특별한 집단 안에서 당신의 지식을 넓힐 수 있다 성공에 대해 같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궁금한 것에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들 각각의 경험에서 단기간에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스터 마인드 그룹은 비싼 참가비를 기꺼이 지급하는 전문가들만 참석한다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력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6. 일대일 코칭으로 변형을 꾀하라 장점 최고 전문가에서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다 현재 당신이 갖는 모든 질문에 곧장 답을 들을 수 있으므로 당신만을 위한 맞춤 교육 같은 것이다 이것은 당신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배우기 위해서는 늘 돈과 시간 중 하나는 투자해야 한다 유튜브를 보는 것은 공짜지만 구체적인 답을 얻으려면 시간이 많이 든다 위 배움의 방식들은 순서대로 갈수록 더 비싸들 테지만 비싼 방식일수록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부자는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투자한다 가난한 자는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아끼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나는 살면서 일대일 코칭에서 가장 비싸게 그리고 가장 빨리 배웠다 최고의 전문가가 내 개인적인 문제들을 분석한 후 곧장 요점으로 나아갔으며 내 가장 큰 약점을 지적하며 그때그때 가장 빠르면서 단계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지금도 나는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돈을 쓴다 마스터 마인드 그룹 혹은 일대일 코칭으로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놓치고 있던 퍼즐 조각을 알아내고 수십 년 실전에서 얻은 전문가의 노하우를 받는다 자발적으로 교육을 연장하는 사람들은 자주 지식은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경험은 비싸다라고 말한다 경험하는 진짜 스승에게 배우기를 바란다 아직도 공부가 당신의 생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위에서 말한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혹은 나는 뭔가를 더 배울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거기서 잠깐 멈추어라 이 책을 옆에 치워두고 잠깐 밖에 나가보자 그리고 우주의 열린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내가 다시 심혈을 다해 배운다면 장단기적으로 어떤 점이 좋을까 혹은 나는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전념하며 배우고 싶은가 그리고 당신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줘보자 상당히 좀 실용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저자의 우리 조언이 정말 좀 가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 잘 좀 적용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쭉 돈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니까요 또 이 책 한번 직접 소장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추천드립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여러분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이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동 공부, 인 사랑 공부 천지인의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또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비상하며 살듯이 우리도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립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시의 시간에 나비효과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가시는 첫 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나비스쿨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 함께 멋지게 날아올라 볼까요?